오늘은 인생의 첫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이에요 어디가 좋은가요? 여기는 너무 작죠? 어디요? 여기요 여기요? 여기 너무 작은데 작다고? 좀 작아 보이는데 뭔가 광활한 곳이 아니여가지고 근데 눈이 많아 눈이 많긴 한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이제 뭐 만들 수 있겠다 시작해보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